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금리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기본 중의 하나인 부동산의 물이 곧 돈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물이 돈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물류도 결국에는 물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물이 있는 곳에는 실제 물류와 함께 생산력, 사람이 모이는 곳 이런 것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오늘 들어보시면서 진짜 돈이 되는 게 왜 물 근처에 모이는가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볼 테니까요. 꼭 이런 걸 봐보시고요. 이런 걸 알게 되면 요즘 들어서 기획부동산에 속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물만 조금만 생각해 주셔도 여기에 큰 발전이 들어오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이 곧 돈이다. 한번 강의 시작해 볼까요? 네, 부동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활용할 수가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활용한다는 건 무엇이냐?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생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곳, 물론 물류가 중요해서 사막 한가운데도 그리고 그 위치가 지정학적인 위치라서 계속 많은 민족들이 서로 그 위치를 두고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물이 없는 곳에 사막당 같은 경우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그 넓은 지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다지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당인 경우 그곳에서 혹시라도 물과 관계없는 석유라든가 혹시 다른 생산력이 만약 생길 수 있다면 그 부동산도 가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력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나는 땅이라고 해도 사람이 그것을 캐내지 않는 이상 그 부동산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한 지역, 혹은 사람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생산력이 풍부한 지역의 부동산이 예로부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삶과 생산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이 형성된 곳에 예로부터 큰 부동산, 큰 도시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면서 이 역사를 공부하면 진짜 돈이 되는 곳은 물이 있는 곳에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실제 사람이 처음으로 모여든 4대 문명 발상지를 보게 되면 이곳은 결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무엇보다도 귀했던 게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농업이 풍부했던 지역이 이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황화강 이 주변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력, 예를 들면 예전에는 농산이 제일 이래의 생산력을 바라는 것이었죠. 그곳에 생산력이 풍부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이한 건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물길을 따라서 물류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모여 살고 도시를 넘어 나라를 형성하고 문명을 발상했던 곳이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그 지역에 생산력이 풍부한 기름진 평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에도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이집트 인구의 95% 인구가 모여 살고 있고 중국에도 이 황화강과 양쯔강 이 주변 그리고 그 강 두 개를 잇는 문화 주변으로 그리고 이 물가 주변으로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80% 이상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물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도시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비해서 건강하고 우량하고 그래서 실제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물을 끼고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고로 강대국인 시절이 왔죠. 그랬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매우 축복받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런 부동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륙의 강의 위치를 보면 강 넓이에 따라서 나와 있는 그런 지도인데 지금 보시면 미국은 실핏줄 마냥 주변으로 강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만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 이 강이 이 주변에 평야 지역을 다 관통하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생산력으로 나온 이 작물과 생산품, 물류들이 이 강을 따라 흐르면서 미국의 강은 또 하나 대단한 점이 뭐냐? 그냥 생산에만 유리했던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운하로서의 역할을 실행해 주고 그래서 물류 이동이 뛰어나서 물자 생산과 물류 이동이 뛰어난 그런 게 나라 생성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최강 국가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물류, 물류에서 나오는 물을 따라 나오는 엄청난 생산력이 옛날 같으면 그 지역에서만 한정되어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따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 가장 큰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이만큼 금사라기 땅을 갖고 있는 미국이 무엇보다도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생산력, 그것도 먹는 것에 대한 생산력이 높은 미국이 전 세계 최강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물이 풍부한 지역에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의 물길 그리고 물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로부터 우리나라 주요 도시는 강 주변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대전, 전주, 대구, 부산 이런 대도시들은 다 큰 강, 우리나라 4대강 주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을 뿐더러 생산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큰 도시들은 물 주변에 생산력이 풍부한 평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에 들어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항구에 대해서 제가 짚어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지난 시간에 말한 항구 말고도 실제 물이 모이는 곳에 얼마나 돈이 많이 되는 도시가 모여 있는지 그리고 항구가 형성된 그 지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오늘 꼭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있던 도시들이나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들 대부분은 큰 강과 그 지류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을 봤을 때 오늘 얘기할 곳은 포항의 형상강, 울산의 태화강, 부산, 대구, 낙동강, 그리고 광양의 섬진강, 그리고 목포, 광주, 나주, 영산강, 군산, 논산, 부여, 공주, 세종, 대전, 충주까지 금강, 그리고 강은 아니지만 안성천과 진이천이 만나는 평택, 그리고 서울 한강에 대해서 제가 짚어볼까 합니다. 방금 말했지만 이런 곳의 대단한 도시와 실제 새로 만들어진, 일부터 새로 만들어진 도시들이 이 강 주변에, 그리고 이런 위치, 세종시 같은 경우 아무것도 없던 곳이 생겼고 낙동강 지류를 가다 보면 새 도청 소재지도 낙동강 지류에 있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혹시 만약 자기가 무언가 개발된다고 할 때 그 주변에 진짜 그것 때문에 땅 사는 걸 고민할 때 그 지역의 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개발 안정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형산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형산강에는 천년수도, 우리나라의 천년수도 경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천년수도가 위치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이 천년 동안 경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 형산강에 있죠. 그렇지만 형산강에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이 포항, 포항 제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 강을 보시게 되면 물을 따라서 지금 이 주변에 산업단지 그리고 공장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장이 지금 보면 어찌 보면 하나의 커다란 용광로인데요. 용광로가 거의 웬만한 마을 하나만 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열을, 이 큰 열을 잡아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물이 있어야겠죠. 제가 아까 물이 있어야 생산력이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농업시대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에도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그 큰 기계가 열을 받았을 때 그것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물이 만나는 곳. 그리고 물만이 중요합니까? 재료와 그다음 그 물류가 만들어진 철이 다시 나갈 수 있는 물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이 만나는 지역에 이렇게 지금 보면 포항에는 호미곳이 있어가지고 커다란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형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좋은 항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고요. 그런 풍수를 갖고 있고 그다음 물이 이렇게 오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동해안 그리고 여기 영남 지방에 많은 지역이 있었겠지만 이 형상강 바로 밑에 포항제철이 위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물이 만나면서 그리고 이렇게 파도를 막아줘서 큰 배가 진화될 수 있는 지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장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태화강 울산입니다. 태화강에는 이 울산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말 무시 못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포항시가 이제 현대시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이 태화강을 따라서 그리고 이 부근에 오는 지류를 따라서 이 지역에 엄청난 공업장지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물이 동해안은 강이 만나는 곳이 물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지형에 이렇게 강이 있는 곳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제1의 생산력을 발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화학단지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리아시스식 해안을 따고 조선수가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제일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GRDP, 지역 GDP 1인당 생산력이 제일 높은 곳이라서 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보다도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물이 만나고 그다음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깊은 수심을 유지했는데요.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항구에서 빼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지형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지역에만 큰 배를 댈 수 있는 곳은 전부 여기 현대자동차가 다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큰 항구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큰 배가 될 수 있고 물이 있고 이런 지형 때문에 이 울산만이 아니라 남해안에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는 웬만한 곳은 다 산업단지라든지 군시설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으뜸은 울산이겠죠. 그래서 다음은 낙동강으로 가보겠는데요. 낙동강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인 만큼 발전되어 있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산, 물동항으로서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부산은 문제는 낙동강이 크게 길게 되어 있지만 이 물길 옆으로 이쪽으로 공업지대가 형성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물길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산항은 낙동강이 제법 긴 강이다 보니까 퇴적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낙동강 지류보다는 그 주변에 쌓이게 됐죠. 어쨌든 물이 만나는 곳이고 그다음 항구가 주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냥 퇴적물이 많더라도 그 주변에 공업을 하기 좋고 생산을 하기 좋고 이 지역에는 농업도 좋고 그래서 이 낙동강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력이 굉장히 무시보탈 만큼 많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낙동강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대구를 만날 수 있는데 대구에도 낙동강 지류를 따라서 커다랗게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따라서 생산력이 높은 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력이 높다는 것은 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고 그런 지역이 매우 비싼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대구가 있고 구미가 있고 구미 같은 경우는 아예 낙동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신경북도청이 역시 낙동강 지류에 있습니다. 거기에 안동도 있고 문경도 있고 낙동강을 끼고 만들어진 도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도는 물을 타고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인데요. 광양제철이 섬진강 바로 앞에 커다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이 만나면서 커다랗게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완벽한 항구 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물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 이 항구에서 물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계속해서 현재에도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1의 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라고 하면 화학단지라고 하면 바로 이 여수에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광양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까먹고 얘기를 안 드렸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가장 유망하는 곳이 어디냐? 울산, 광양, 목포 쪽입니다. 이유가 뭐냐? 아까 이렇게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과 동시에 좋아지고 있는 게 조선 산업입니다. 그럼 그 조선 산업을 받쳐주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철강입니다. 우리나라 포스코 최고의 철강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무려 기가팩토리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라고 숨꼽히고 있는 광양제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때 2014년에는 우리나라 GRDP 1등을 먹던 지역이 바로 이 광양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산력이 높냐? 이 엄청난 용광로가, 도시만한 용광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에는 이 옆에서 눈이 쌓였어도 이 가운데에서는 눈이 안 쌓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열을 낸다는 건 무엇이냐? 열을 내고 물을 식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얘기는 무엇이냐? 그만큼 생산력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런 게 1등을 하고 있고 동시에 철강도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한테 뺏겼던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이 차례차례 조선에서 무너졌고요. 그다음 철강에서도 최근 들어서 품질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석탄 문제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가 한껏 수혜를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곳이 이 광양이고요. 그다음 울산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 생겼을까요? 결국에는 이 물길과 그다음에 이런 공장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지형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같은 경우 역시 이쪽도 목포가 있고 여기에 목포가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좋은 항구가 있고요. 그다음 이걸 따라서 여기에 공장지대도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시면 전남 신도청이 아까 영남 경북도청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전남 도청이 이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나주가 있고 나주혁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광주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물길 지류를 따라서 공장지대가 형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력은 결국 물길을 따라서 생산되고 생산력과 상관없더라도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이 항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목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중립으로 인해 생기는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이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100조를 투자하기로 했었는데요. 그중에 거의 절반인 48조 5천억이 이 전남 해안 앞바다 그러니까 이 목포 주변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런 것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기사인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48조 5천억이 이 전남 영산강 하류 쪽에 집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은 꼭 투자자분들께서 눈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할 지역이라고 제가 그렇게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지역들은 절반 정도 되는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울산과 그 다음 일부 광양과 그리고 위쪽에 금강 하류에 군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조 중에서 48조 5천억이 투자되는 곳이 바로 이 목포 앞바다 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전문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들과 꼭 상담을 해보시고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강인데요. 금강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워낙에 퇴적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그래서 군산 앞바다가 제가 웬만하면 강 하구 쪽 그쪽을 사진을 띄워 올리는데요. 군산 같은 경우는 이런 퇴적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강의 굉장히 대단한 점은 무엇이냐 보시면 아까 군산 하구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기는 한데요. 퇴적물이 많아서 다른 강 하류 쪽보다는 못하지만 항구로서의 기능도 좀 약하고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동해안과 달리 해상풍력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풍력 시험단지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발전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여 공주처럼 옛 수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 행정수도 세종도 금강에 위치해 있죠. 아울러서 도청 소재지인 대전, 청주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금강 지류인 갑청과 그다음 무심천 주변으로 대전과 청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그 지역의 공장들도 하천 지류 주변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짜 도는 물을 타고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일찍이 물론 부여 공주는 이미 지난 시절이지만 세종 일대에 자기가 먼저 가서 이 강 주변에 자기가 땅을 먼저 찍었다면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소리겠죠. 지금 현재도 세종 부근은 아직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줄기, 삽교천, 안성천, 진이천이 모여서 평택호, 아산호 이쪽으로 모이는 주변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평택 같은 경우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었고 평택항 물류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으로 삼성전자와 미군부대, 그리고 바닷가 주변으로 커다란 산업단지들, 심지어 자동차 공장도 위아래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어디로 오게 됩니까? 항구 물류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다지 평택 반도체 같은 경우 물을 많이 크게, 물하고 떨어져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물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듯이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생산력,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가 있으면 앞으로 평택 전체가 큰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도 투자처로서 매력적이고 지금도 아직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것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인가 물어볼 때 충분히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큰 도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개발된다고, 뭐 온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갖고 투자하신 분들 이런 거 평택의 물줄기 흐름을 한번 보시고 그런 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면서 세미나를 다시 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공부할 수 있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강입니다. 한강 같은 경우는 말이 필요 없죠. 지금 이 서울 주변으로, 한강 주변으로 따라서 빈자리, 빈자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쭉 한강을 타고 올라가서 주변에 어디 땅만 있으면 그냥 다 개발할 그럴 기세인데요. 다만 한강의 특이점은 무엇이냐? 하류가 적경 지역입니다. 적경 지역, 휴전선 부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류보다는 인천의 반월천이라든가 파주의 임천강 주변, 그곳에 하천 있는 곳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인구가 많이 모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모일 수 없다면 그 주변, 물줄기 주변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싸다는 곳에 그 비싸다는 곳을 들여다보면 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람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동산,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력이 있어야 부동산 가치가 오릅니다. 생산력뿐만 아니라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부동산 가치가 오릅니다. 그런데 그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기가 투자를 할 때 물도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사람이 나라에서 투자하고 사람이 투자하고 앞으로 사람이 모여들 수 있고 그런 여건 그리고 시대의 흐름 이런 것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라고 오늘 강의를 결론 짓겠습니다.